오늘은 콩을 삶아서 발효실에 들어온지 이틀 정도 되었구요 시간으로는 45시간 정도가 된 상태인데 청국장이 발효실에서 어느정도 발효가 진행이 됐는지 오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하루만에 발효가 어느정도 됐는지 영상으로 짧게 찍어 봤는데 어제는 발효가 약간 덜 돼서 냄새도 생콩 그대로 수준이었고 진은 좀 났는데 발효는 아직 좀 덜 된 모자란 상태였는데 하루가 더 지난 오늘은 어떤지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실 문을 들어오자마자 거의 40도 정도 온도에 습도는 굉장히 높은 습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환기를 시키면서 좀 식히고 있습니다 지금 꺼내기 위해서 청국장을 꺼내기 위해서 환기를 시키고 있는데요 온도가 내려가면 이 가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청국장에서 지금 발효 트레이 중에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발효가 얼마나 잘 됐는지 지금 이틀이 지났고 45시간이 지났는데 발효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겉은 살짝 습기가 없는 상태이구요 이제 안쪽에 습기가 많죠 아무래도 겉 표면은 수분이 좀 날아가는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소 안쪽 보다는 습기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짝 벗어보게 되면 이렇게 색깔도 약간 청국장이 좀 발효된 느낌이 있고 균이 이렇게 그대로 콩 겉에 표면에 균이 묻어있는 그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주걱으로 이렇게 저으면 끈적끈적한 실이 나게 되는 거죠 어제는 콩 그대로 어떤 맛도 생콩 그대로의 맛이 났다면 오늘은 발효된 진짜 어떤 청국장의 그런 깊은 맛이 나는 것 같구요 한번 저어 볼까요 이렇게 끈적한 실이 잘 많이 나가지고 발효가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오늘 발효가 아주 잘 된 것 같고 이제 이것을 다 꺼내 가지고 포장 작업을 하고 바로 냉동실로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아주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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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